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어디로 왔는지 다들 아시나요 제주도 먹방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제주도인 걸 아실텐데요 여기는 제주 오설록 해차 페스티벌 입니다 와우 오설록 녹차가 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녹차로 된 디저트 뭐 케이크 뭐 여러가지 맛있는거 많으니까 뭐 오늘 먹방 제대로 찍어봅시다 날씨가 너무 부셔요 근데 날씨는 진짜 좋아 오늘 인생샷 번지겠다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줄 쓰세요 줄 줄 줄을 세요 이거는 뭐 이벤트 참 해야 되는거죠? 이벤트 참 지금 오설록 40주년 맞이해서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좀 세 권세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려주시면 지금 텀블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전 찍은 거 보여주시기만 하면 이거 살짝 드리고 있어요 내일 정승원님 오시네요 근데 저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꽃잠프로젝트님의 공연을 볼 거예요 그럼 일단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시죠 포토존 포토존 아 여긴가봐요 줄 줄 줄을 서세요 줄 이거 진짜야? 아 같이 같이 잘생겼다 저 땀이 엄청 나거든요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 전에 음료 하나 사가지고 갈라고요 인기 많은데요 여기? 롤 안전당비러 롤 롤 맛은 양상만원 음 아 불다 요게 삼다염 제주 영귤 아이스요 이게 달빛꽃기 어 이게 달빛꽃기다 어 그러네 배향이 나는데 그 중국에 무슨 술이 있는데 그 배향 나는 술이 있거든요 그런 그 향긋하고 달달한 향? 맛있다 맛있다 어 저기 있어요 저기 우와 여기서 찍으면 되는 건가 그냥? 포즈 취해주세요 무슨 포즈를 어디요 이제? 오소석 같은 포즈 몰라 일단 여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녹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입고 싶었어 이거 입고 싶었어 그 사이에서 얼굴 내미고 맞아 까까까까까까까 한국에 있는 온갖여 어디있지 까까까 아하하하 아하하하 오오 넘어져 이게 아직 이게 수학을 안한거래요 그니까 이게 진짜 어린잎인가 봐 제가 이곳에 찍어서 먹을 걸로 먹어야겠죠? 짜잔 짜잔 이게 녹차 오프레드하고 한라봉 오프레드 녹차 아이스크림, 그린티, 토르테 조카 케이크 롤 케이크 원형 제주 녹차 밀크티 이게 층층이 있는 게 진짜 진해요 맛있어 이 녹차 아이스크림은 다 잃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건 퍼먹는 건가 봐요 스무디 같은 느낌? 맛있어 나 너무 급하게 먹느라 숟가락 합친지도 몰랐어 오! 롤 케이크 아 미안해 내가 이쁘게 먹고 싶은데 아 미안해 내가 이쁘게 먹고 싶은데 양의 뚜껑이 엄청 꾸석해요 블루텔 우유 딸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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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치즈야? 응 근데 기적지가 다 전체적으로 달지가 않아 네 마지막 사진 찍으러 갑시다 레슨 고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짤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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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z 이상 영수증을 보여주면 이 중에 4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3개고. 아래는 달콤하니까. 전체 완전 좋아요. 근데 나 삼각개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그냥 저희 것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어요. 뭔가 개가 된 느낌이에요. 손으로 빻아서 맡아보셔야 될까요? 다른 분이 먹는 것들은 손으로 하는 거야. 아 먹는 게 아니에요. 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쪽은 방향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 난 그런 거 줄 알았어. 어 냄새 좋다. 병원의 바스틴 만드기였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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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물이 엄청 많구나. 쪽은 가루. 이쪽은 티별. 산콩. 이건 약간 향긋! 대표 메뉴! 이 차 이름이 새자리! 여기 안에 있나 봤더니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따라서 훔친 것 같아요! 이 향 진짜 좋아요! 따라먹는 거였지?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주문한 맛이에요! 드라마 가끔 되고 이렇게 먹었던데? 아 근데 이건 떫은 맛이 좀 강하다! 산뜻하고 가벼운 녹차 맛이 아니에요? 떨린 데가 그냥 내열을 꽂히고 가는 느낌! 이거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무설록 40주년 해차 페스티벌 이렇게 즐겨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평소에 녹차를 자주 챙겨 먹긴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평소에 즐겨 먹었던 녹차는 뭔가 가공된 맛이라면 이거는 진짜 완전 진실된 녹차이봐?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이런 조금 고급진 녹차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녹차가 이제 5월달부터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잎, 처음 나는 잎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를 해차라고 하는데 뭔가 그래도 어린잎이니까 더 산뜻하고 신선하고 향긋한 차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녹차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가지 향을 첨가해가지고 다양한 맛을 내는 것도 조금 신기했고 오늘 좀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에 초대해주신 오설로 감사합니다! 40주년 축하드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설로 녹차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